213탄이요 213탄도 대박 주식 시리즈입니다 아주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 종목 뭐 정상적으로 제가 이전에 유료사업을 했었으면요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사업을 했었죠 이 종목 제한 5천만원은 한 종목의 추천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은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일기 흑자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재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21만원입니다 21만원 자 21만원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45,000원까지 빠졌습니다 45,000원 그러면 5토막 가까이 난거죠 자 제가 추천드리고 난다면 지금 정확히 100% 올랐어요 100% 100% 올르고 지금 약 한 30% 지금 주가를 반납하고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자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 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가가 다시 빠져서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 45,000원을 깼으니까 이번에는 4만원을 깨고 얼마로 빠질 것인가 저는 2만원까지 빠진다라고 봅니다 2만원 2만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쇠뽕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뭐 2000% 수익이 날 수도 있는거죠 어 2만원 이하로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만원을 잡은 겁니다 왜 그랬는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였을 때 45,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는데 반토막 더 안나겠습니까 무조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만원이면 내 잠재자산 21만원만 찾아 먹어도 1100%다 1100% 근데 2만원 이하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랬을 때는 뭐 쇠뽕이 터지는 거죠 그냥 1500% 뭐 만원까지 빠지면 그냥 2000%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종목 그래서 제가 이전에 유료 사업을 할 때는요 뭐 9년 가까이 유료 사업을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평상시에 주식 투자해 가지고 추천해서 돈벌이 했으면 됐지 이 어려운 시기에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추천 사업을 하면서 돈 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가요 국제 유가 그 다음에 s&p 나스닥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번 수익금입니다 자그마치 2년 치에요 그리고 이전에 이 수익률은요 이 수익률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240탄 이라고 나오죠 240탄 자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제가 240개 종목을 뭉땅 샀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높은 최하 1000%가 무조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213탄째 제가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왜 지배하게 4년 동안 수익률을 지배하게 준비를 했는가 이제 때가 되면 2016년도입니다 때가 되면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자료는 수익률 근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는 이때에 이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잘만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돈 버는 비결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큰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 인연 맺는 길 자 유튜브를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여기 후원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이 주소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 밑에는 제가 지금 앞으로 당분간 대공황이 끝날 때까지는 유료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안내라는 이 카페의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대로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무조건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기업 인형을 보십시오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매달 연 6%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국민기업입니다 자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2월 26일 날입니다 바로 요 날이에요 자 대공황이 터지는 첫 번째 신호탄 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종합주가 어느서부터 초금락이 올 것이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권이 왔죠 여러분들은 제2의 IMF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미리 선점을 하시고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10배로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동번호 능력을 갖고 있는 저랑 인연을 맺으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이 어려운 시기에 10배로 이상 늘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